안녕하세요. 가수 권은비입니다. 여러분 오늘 더쇼에 물찌개가 떴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? 빨갛게 물든 장미 같은 미모 주황빛을 내는 태양처럼 빛나는 퍼포먼스 노란 별처럼 반짝이는 음색 전부 훔치고서 미치게 한 스내치 I'm moving like a glitch 이외에도 초록색, 파랑색, 남색, 보라색 등 다채로운 컬러로 물든 무지개 그게 바로 나인걸 더쇼에 뜬 은빛빛 무지개 오늘 같이 보러 가실래요?